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매일 오늘 운동 뭐하지? 전신할까? 복근할까? 하체할까?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낸 적 있으셨죠? 뭐할까 고민될 땐 바로 요일발레로 운동 끝내보세요. 화요일발레는 칼로리를 완전 불태우는 전신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어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리면서 지방도 탈탈 털어볼게요. 요일발레는 설명 없이 바로 음악에 맞춰서 따라하는 거 아시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가볼까요? 고고! 거울 모드로 할게요. 왼손, 오른손, 무릎 구부리며 내려가서 왼팔 천장으로 뻗고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왼손, 오른손, 무릎 구부리며 내려가서 오른팔 천장으로 뻗고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왼손, 오른손, 무릎 펴고 내려갔다가 왼팔 뻗고 말아서 올라올게요. 왼팔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브릿지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음 동작을 준비해보세요. 준비, 시작! 왼발 앞, 엔 옆, 엔 뒤, 바닥 쓸며 앞, 뒤, 오른발 앞, 엔 옆, 엔 뒤, 앞, 뒤, 반복할게요. 코어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 어깨 힘 빼고 따라해주세요. 중심 잡으며 앞, 엔 옆, 엔 뒤, 앞, 뒤, 앞, 옆, 뒤, 앞, 옆, 뒤, 바로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오른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다음 동작 보며 호흡 정리하세요. 준비, 손끝 사선으로 뻗으며 시작할게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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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앞, 뒤,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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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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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호흡하면서 따라해주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뒤에도 똑같이 몸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뒤로 뻗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어깨 힘 빼고 따라할게요. 바로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다음 동작을 보면서 호흡 정리하세요.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3 2 1 GO 풍차 돌리면 왼쪽 풍차 돌리면 오른쪽 돌리면 왼쪽 돌리면 오른쪽 팔 시원하게 돌리면 킥 킥 시원하게 돌리면 왼다리 킥 킥 다시 한번 돌리면 킥 킥 반대로 돌리면 킥 킥 가볍게 뛰면서 킥 킥 반대도 가볍게 뛰며 킥 킥 킥 킥 다시 한번 돌리면 킥 킥 계속 반대로 돌리면 킥 킥 브릿지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앞, 오른발 앞. 준비, 시작! 애티튜드, 업 앤 옆, 업 앤 옆. 배에 힘주고, 업 앤 옆, 플리에, 업 앤 옆, 플리에. 무릎을 구부릴수록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니까 많이 구부르셔도 좋아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플리에 없이 따라해주세요.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배에 힘주고,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업 앤 옆, 업 앤 옆. 배에 힘주고,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반대, 업 앤 옆. 바로 브릿지 동작 연결할게요. 다음 동작 보면서 호흡 정리하세요.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마지막 동작은 슬로우 버프입니다. 3, 2, 1, 고! 한 손, 한 손, 한 발, 한 발. 그대로 모아서 한 팔씩 만세.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만세.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만세. 계속해서 배에 힘줄게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파세.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파세. 마지막 동작입니다. 집중해서 해볼게요. 한 손씩, 한 발씩 모아서 파세.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만세.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만세. 계속해서 배에 힘줄게요. 거의 끝났어요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파쎄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그대로 모아서 파쎄 마지막 브릿지 동작하면서 호흡 정리할게요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 왼발 앞 오른발 앞 왼발 앞 오른발 앞 처음 했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게요 왼손 오른손 무릎 구부리며 내려가서 왼발 천장 위로 뻗고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왼손 오른손 무릎 구부리며 내려가서 오른발 천장 위로 뻗고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왼손 오른손 무릎 펴고 내려갔다가 왼발 뻗고 말아서 올라올게요 왼손 오른손 무릎 펴고 내려갔다가 오른발 뻗고 말아서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작을 크게 크게 따라하다 보니 땀도 나고 스트레스도 해소된 것 같죠? 화유발레로 스트레스도 풀고 지방부 탈탈 털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우리 수유발레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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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